꾸준히 도시 문 코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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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많은, 4개 많은, 맛은 당분은 좋고 물은 많고 그래요. 구수한 햇밤이 한 바가지에 5천원씩 깎아드립니다. 제 세상에 반 깎는 일이 수월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기계로 깎아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. 3마리 한 시간에 15,000원, 한 마리에 5천밖에 안 씁니다. 맛도 좋고. 이거 맛있나? 아, 맛있어요. 3마리. 열고 가세요. 열고 가세요. 달고 맛있습니다. 네. 처음见 제ía 한 바다의 sphing that, 육UM 이거는 뭐예요, 이건? 이건 이거 제가. 아 이건 현미 신살 맛이 정말 좋아요 이거 어제 바로 생물 삶아가지고 금방 내놓은 거라 정말 맛 좋고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야 6만원짜리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는 얼마예요? 여기는 얼마예요? 칼국수 매니저 회의 집 JULIUS 소금 물א 중독뽀비 동소 남자가 되찌라니까 남자가 되찌라니까 3마리 만원쯤은 좋습니다 고로카 고비 나가야지 자 이 와비스스 땡겨줘서 자 맛도 좋고